트로트의 왕 진혜성,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분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까? 진혜성,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는 진정한 아티스트 한국 전통 트로트 음악의 대표적인 아티스트 진혜성 그의 이름은 단순히 트로트 음악을 뛰어난 기교로 소화하는 아티스트를 넘어 전통적인 트로트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과 결합시키며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특히 그의 목소리와 무대 매너는 감동적이며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하는 아티스트로 잘 알려져 있다. 진혜성은 그동안의 경력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확립하며 전통 트로트를 이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트로트 음악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다. 진혜성은 미스터트롯, 트로트 전국체전 등의 경연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그의 뛰어난 기량과 차별화된 음악적 색깔을 확립했다. 특히 트로트의 왕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이고 신선하게 재해석하여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가 노래하는 트로트는 단순한 장르를 넘어서서 단순한 장르를 넘어서서 감정적이고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트로트의 깊은 애정과 열정, 그리고 팬들과의 강한 유대감. 진혜성의 음악은 그의 진솔한 감정과 깊은 애정을 담고 있다. 특히 그의 트로트는 단순히 음악적인 완성도를 넘어 그가 팬들에게 전하는 진심을 담아낸 작품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다. 그는 트로트를 단순한 오락적 요소로 접근하지 않고 이를 통해 전통음악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깊이 있게 표현한다. 그의 목소리에서 전달되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느낌은 팬들로 하여금 그의 음악에 빠져들게 한다. 진혜성은 또한 음악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통해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는 케냐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자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그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자선 활동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진혜성의 성실하고 따뜻한 이미지 덕분에 팬들은 그를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인성 면에서도 존경하고 있다. 트로트의 왕 진혜성의 여정, 경연에서의 성취 진혜성의 커리어는 그가 참여한 여러 경연 프로그램에서의 성과로 더욱 빛을 발했다. 특히 트로트 전국체전에서의 우승은 그의 경력을 전환점이자 중요한 업적이었다. 이 대회에서의 우승은 그가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고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미스터트롯 시즌 2에서의 3위 입상은 그가 트로트 음악계에서 굳건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 이러한 경연을 통해 진혜성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확립하고 그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음악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트로트 음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혜성은 늘 자신만의 색깔을 고수하며 트로트를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기법을 현대적이고 신선한 느낌으로 변형하며 다양한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그는 트로트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실험을 통해 트로트 장르를 넓히고 있다.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분에서의 진혜성 진혜성은 현재 잭티브 킹 오브 싱어 2분에 출연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가 또 한 번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명성을 바탕으로 그는 이번 대회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목소리 그리고 섬세한 감정선은 대회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 항상 진지하고 열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의 음악적 성취는 물론 팬들과의 소통과 관계 구축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점에서 진혜성은 단순히 뛰어난 가수 이상의 존재로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사랑새 진혜성의 음악적 혁신 진혜성은 최근 발매한 앨범 사랑새를 통해 새로운 음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앨범은 전통 트로트의 요소를 현대적이고 신선한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사랑새는 그가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감정과 진심을 담아낸 곡으로 트로트의 정수와 현대적인 감각을 아우르는 걸작이다. 이 앨범에서 진혜성은 작사, 작곡, 편곡까지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타이틀곡인 사랑새는 진혜성이 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깊은 감정과 애정을 담고 있으며 그가 트로트 음악을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 곡은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멜로디와 감성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장을 여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진혜성의 이러한 창의적이고 신선한 시도는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고 있다.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그들의 사랑 진혜성의 음악은 팬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팬들에게 진심을 전달하고 있다. 사랑새 앨범을 비롯한 그의 음악은 단순한 음악적 선물이 아니라 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와 감정들이 담겨 있다. 그의 음악은 팬들과의 감정적 교감을 이루어내며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진혜성의 팬들은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가 보내는 따뜻한 마음과 진솔한 메시지에도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음악을 통해 팬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며 팬들은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사랑새와 같은 곡들을 통해 진혜성은 더욱 가까운 팬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며 그들의 응원에 힘입어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를 향한 도전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분에서의 진혜성 진혜성은 택티브 킹 오브 싱어 2분에서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예정이다. 그의 열정적인 태도와 뛰어난 기량은 대회에서 큰 성과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진혜성은 그의 팬들에게 더 큰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팬들은 그가 음악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새로운 경지를 열어가는 모습을 기대하며 그를 응원하고 있다. 그는 이미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가 보여주는 끊임없는 발전과 도전의 자세는 여전히 많은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진혜성은 무대에서의 뛰어난 모습과 함께 음악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아티스트로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낼 것이다. 진혜성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적 요소를 넘어서 한국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로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가 보여주는 진심어린 노래와 무대 위에서의 열정은 그가 왜 트로트의 왕으로 불리는지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분에서의 성과는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